이거 진짜 네가 쓴 거냐? 당연한 거를 왜 물어? 뭐 벌써 다 읽었어? 반쯤? 뭐 읽다 말았다고? 출판하자. 뭔 소리야? 내가 책 내주겠다고. 아니 지금 공무원이 낼 거라니까. 당장 돈 필요하다며. 신용 없어서 뭐 먹고 준다며. 계약하자. 내가 베스트셀러 만들어줄게. 차 기자까지 포함해서 내일이라도 계약금 줄 수 있어. 급하게 쓴 부분하고 열린 결말이 좀 걸리는데 수정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터치 안 할 테니까. 그건 네가 알아서 하시고. 잠깐만. 기회가 왔을 때 잡아. 나 두 번지 안 안 한다. 예, 다 됐습니다. 동주야. 이거 빠뜨렸다. 나 육동주 작가에 피, 땀, 눈물 흔적을 놓고 갈 뻔했다야. 너 공모에 엄청 많이 떨어졌더라. 나 일어나 fan. 아, 저는 너가 죽을까? 나 그 육동주 작가가? 여기가 이제는 작가 지명생들의 성재가 될 거다. 성재는 무슨? 성공의 기쁨을 마음껏 누려. 넌 자격이 있어. 가자. 그래. 이미 루비콘 강은 건넜고 주사위는 던져졌다. 뒤돌아보지 말자.